이혼 회복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회복 프로그램 아홉 번째 시간 성급한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게요 지나간 결혼 생활 중에 행복을 느낀 적이 별로 없을지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 이혼 후의 힘겨움이 줄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젖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특별한 경우겠죠 병적인 이성관계로 진전될 수 있는데 이는 이혼을 통해 올 수 있는 사회적인 고립, 경제적인 고달픔 쉽지 않은 자녀 양육 혹은 이성 간의 친밀함에 대한 미련으로 인해 생길 수 있겠지요 또 이제 이 밖에도 이혼 후에 낮아졌다고요 자존감에서 여성의 경우에는 혹시 자신의 미적 매력의 확인을 위해서 남성의 경우는 남이 보는 자신의 능력 확인을 위해 자유분방한 이성관계를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재혼의 실패율이 85%라는 정말 일반적인 통계를 염두에 두면 정말 심각한 거죠 85%가 뭡니까? 10명에 한 8, 9명은 다시 헤어진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자식들 보기에 주위 식구들 보기에 그래서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라 하나님 먼저 찾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실 거라고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쌓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 사람은 진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나의 진짜 적합자야 그런 상대를 찾았을 때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위에 신뢰할 만한 사람의 의견을 참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한다면 저희 교회에서 실적이 있었던 얘기인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기도 맨날 쌓을 때 어떤 남자 교인이 저 사람은 기도해서 좋아 이러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했고 두 사람이 이제 두 분 다 한 분은 사별 한 분은 이혼 그래서 이제 재혼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께서 그 남자분의 배경에 대해서 잘 알면서 으으 신뢰할 만한 분이 아니니까 좀 더 생각하라 하고 그 여자분한테 막 말했을 때 여자분은 그야말로 나이가 50 후반이에요 거의 60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이 멀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남자분한테 한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당신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 남자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교회를 확 뒤집어놨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년도 안 돼서 남자분은 한국으로 가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은 참 생각이 깊고 저의 사역도 많이 도와주던 분이었는데 완전히 자기 스스로를 사회로부터 매장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안만 연락해서 한 번 딱 만나줬고 완전히 완전히 숨어 숨어 사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참 그러면서 안타까운 게 내가 할 일은 재혼하는 분들 정말 바르게 하는 거 도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정말 절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요 사람에게는 어떤 익숙함 자기에게 편안함 자기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던 거에 끌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상대를 만나서 어 좋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실패했던 배우자와 굉장히 비슷한 성향의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근데 그럴 경우가 만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죠 자 이건 다음에 알려드리는 건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와 바른 사람이야? 나랑 정말 행복하게 희노애락을 나눌 사람이야? 이에 대한 판단은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뭐냐 첫째 이 사람을 만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깝게 느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밀접해지는가 그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에 대한 자존감이 새로운 만남 이후 올라가고 있는가 이건 꼭 재혼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자녀들이든지 어 이제 배우자 만나가지고 요새 좋다고 행복할 때 한번 쓱 물어보세요 오케이 그 보이프렌드 만나서 너가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져? 너에 대한 자존감 셀프 이스틴이 올라가?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 걸프렌드 만나서 이랬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그게 참 귀한 잣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아닌데 하면 일단 자신을 보호하면서 일단은 일정 기간 동안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전화 하나를 받았는데 누구 어떤 싱글맘 만나기로 했는데 못 오게 됐대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너무 슬픈 얘기였어요 그 딸을 제가 실제는 못 봤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그 딸이 보이프렌드랑 이제 같이 지내는데 보이프렌드랑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제 말 안 하다가 엄마 불러서 엄마가 집으로 옮겨놓고 병원으로 가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기뜸해주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꼭 뭐 이혼 재혼 그런 걸 떠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녀와 함께 재혼으로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애들 대학이라도 보낸 다음에 재혼 생각해라 그렇게 젊은 엄마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엄마들 편에서는 우선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도 어떻게 이러면서 그런 건 건강한 재혼이 아닌데 이제 그렇게 와가지고 저랑 얘기하는 분 있더라고요 어쨌든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녀와 함께 재혼에 들어갈 경우 정말 조심해야 되죠 이미 상처를 애들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 자녀에게 정말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물론 둘이서 데이트하고 둘이 그야말로 눈이 멀었을 때는 내가 아빠가 돼줄 거야 내가 엄마가 돼줄 거야 뭐 이러죠 그런데 참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정말 신경 써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 배우자가 헤어졌던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나도 재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이 다시 화해에서 저기 이렇게 재결합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5장 32절 보면 화합하든지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든지라고 그걸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편이 혼자 있으면 교제를 다른 사람과의 교제도 좀 삼가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재결합이라고 옛날 오리지널 배우자니까 우리는 다시 찰떡궁합이 될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성격 타고났던 성격 없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재결합도 성공률이 낮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헤어진 배우자가 다시 원하더라도 정말 어떤 문제 때문에 헤어졌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로 뉘우쳤는지 변화된 마음을 보이는지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해서 다시 한 번 갈라선다면 여전히 아픈 상처가 되니까 애들 보기도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또 한 번 상처 주는 거니까 정말 신중하게 애들 아빠니까 애들 엄마니까 그러지 말고 이왕 헤어졌다가 재결합할 경우 정말 신중을 기하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어요 그럴 때 그래 놓고 아 역시 구간이 명간이야 하면서 아 난 역시 당신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왔을 때 옳지 옳지 이 사람이 오리지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면 그 새롭게 결혼하신 분하고 이혼하고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또 한 번이 이혼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슴은 거기서 잘 살으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순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 먹고 아무리 결혼생활하고 애 낳은 사람이라도 그 정말 요새 세상이 너무 자유분방한 문화의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부생활로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순결을 지키라고 하는 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말씀하시는 거니까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너무 쉽게 깨어지기 때문에 나도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선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간결하게라도 식을 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 이렇게 모여서 목사님들 모셔서 기도 받으면서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 하면서 꼭 큰 돈 아니래도 그렇게 그립하고 또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희 팀에서도 이제 모임 때 이런 얘기를 하면 괜히 곧 헤어질 확률이 더 큰데 왜 호적에 남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호적에 남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식을 올리고 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좀 더 성경적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말 이렇게 부부관계를 법적으로 안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땠든지 음행으로 보시는 거고 정말 그런 육체적인 결합 이상으로 헤어질 경우 그 정서적인 공허감 또 자괴감 영적으로도 그 흐름이 다 흘러버린다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그 상대편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죄 이런 것들이 다 섞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고린도 전서 6장 18절 말씀에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의 인물 중에 삼손을 드려볼게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강한 힘을 가졌잖아요 삼손은 그렇지만 그 나시린이라고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정말 몰락의 길을 갖고 결국은 비참한 종말을 맞아야 했던 삼손의 삶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 정말 곁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을 고려해서라도 세상과 구별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나눌게요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잠원서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음주에 뵐게요 다음주에 뵐게요 다음주에 뵐게요